진짜전략 다윈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최근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고는 하지만 상승 에너지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와도 잘 따라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또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병동성이 더 확대되겠죠. 우리는 삼성전자가 기대치보다 못 가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한데 그런데 꼭 그러더라고요. 오를 때 못 가면 떨어질 때는 같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7천만 원 선을 여기 잠깐 7천만 원 선을 붕괴하면 이런 모양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이나 기술주나 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파동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7천만 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오천만 원인가요? 예 요거 확인하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깬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 성장 이런 개념이 싹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 안전자산 그리고 보수적 투자 전략 이런 개념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테슬라의 이게 월봉 그래프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월봉의 에너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700이라는 700불이라는 선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마디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지가 돼야지 저항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성장이라는 개념이 훼손되는지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지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시장은 변동성을 대비하고 보수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그래도 이끌어온 것은 외국인 투자자였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최근에 급격하게 크게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참 저는 그냥 그게 참 신기해요. 아니 그냥 수폴로 열리고 우리나라 일등 종목인데 사월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삼월 이십사일부터는 이제 터닝 왔습니다 해갖고 제가 미결제 만 개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은 팔만 원 지지해주고 올라가는데 적어도 팔만 팔천 원까지 떨어진 게 반 정도로 회복하나 보자라고 그랬잖아요.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요기 사월 칠일날 팔만 육천 원 찍고 인제 다시 지금 계속 하락입니다. 요 사이에는 미국 시장 급등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단 보세요 지수단은 더 치고 올라갔는데 이 삼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등 주식이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발목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사월 말이 굉장히 또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맥점 아닙니까? 이때 이 팔만 천 원 이 팔만 원대를 지지해주는지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생시장에서 이틀 연속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미국 시장 오를 때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돼야 되는데 미국 시장 빠졌는데 오히려 매수 들어와야 됩니다. 팔만 이천 원 지지해주고 실제 그렇게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아니면 더 공격을 강화시키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데이터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미 백신 소화프가 오히려 쿼드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또 이 백신 소화프에 또 노이즈가 생기니까 러시아 백신 도입이란 플랜 B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고요. 또 미중 간의 관계는 이게 견제법 이게 이제 이 견제법이라는 건 올림포 보이코트 견제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중국의 또 여러 가지 핵심 정책에 또 반하는 거니까 이런 게 불확실성을 계속 증폭시켜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계속되나 이런 의심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이건희 회장님 삼성전자 4.18%하고 삼성생명 20%가 어떻게 상속되느냐. 이게 유언장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또 서프라이즈가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홍라혜 여사하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분들한테 법적 상속분으로 나눠지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도 이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월 9일 날 저점 찍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리스크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삼성생명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건데 이거는 계속 이제 뭔가 상승 에너지를 주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저 1월 11일 날 형성된 고점을 이번에 사월 말에 어떤 방식으로 대주주가 형성되나 보면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보겠고요. 또 하나 호텔신라 우선주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 거놨습니다. 이게 무슨 맥점인가요? 이게 이건희 회장님 사망한 날. 아 그날이에요? 네 요거에 1월 18일 이재용 부회 회장님 구속된 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호텔신라 우선주가 이런 모양이지 할 때 전환우선상한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부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번 사월 말에 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호텔신라 우의 변화가 아니면 삼성물산 우비도 똑같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측정하시는 것이 거버넌스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이달 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그룹주의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안들 이달 말에 또 상속세와 관련해서 또 정해지니까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국내 증시에 앞서서 미국과는 딱히 커플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상당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굳이 따지자면. 예 따지자면. 그러면 중국이 뭔가 강한 상승 에너지라도 나와주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험 빠질 때 중국 올라가면 우리는 또 중국 따라가자 하고 어떤 핑계거리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보시면 4월 8일과 4월 20일에 이 3,500을 돌파를 못해요. 떨어진 게 딱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게 반을 못 가면 오히려 직전 저점의 바닥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이제 4월달 5월달 불확실성으로 증폭될 테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ZT를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 ZT, Y, 멍한조, 카나다에 있는 멍한조를 미국으로 소환하나 이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 이후로 정치적인 에너지까지 전쟁이 확산되나 이런 것들이 또 ZT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고. 네. 중국의 통신. 예. 이게 우리나라 5G 통신 장비주들 못 가게 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저께 모처럼 계속 떨어지다가 한 4%대의 상승을 어저께 처음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작용 반작용 같아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니까 이제 보아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이 공격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어떠한 그 뭐랄까 일대일로라든지 그 성장 에너지에 뭔가 힘을 실어주겠다. 이게 이제 또 ZT 에너지를 준 것 같은데 연속성은 이게 이제 122선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천에 상대되어 있으니까 위에 나거든요. 그러면 28위원을 바닥치고 30위원을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도 KMW라든지 장비주가 움직일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뭐 떨어진 거에 대한 데드캡 바운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요새 이 그래서 KMW 이렇게 못 가는 겁니다. 정말 못 가고 있어요. 예 이것만 아니에요 파이브지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네 그니까 이 에너지가 뭔가 터닝을 해줘야만 뭔가 IT라도 선순환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가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요? KT입니다. KT SK텔레콤도 요즘에 가고요. 그렇죠 인적 분할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전력 KT SK텔레콤. 그럼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전략의 핵심 종목일 수도 있어요. 요새 이제 한정 기술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기존의 정책의 변화 탈원 정책의 변화 그러면 이 통신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전자산이나 보수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을 또 형성하는 하나의 흐름일 수 있으니까 이 KT가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은 금, 안전자산, 통신, 유틸리티 이런 쪽 그러면 압축된 종목의 압축 전략이 좀 뭐랄까요? 보수적인 전략으로 흘른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또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도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핀셋 전략으로 거버넌스하고 그다음에 또 건설, 건자재, 유통, 소비 이런 것들만 작년 12월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차별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중에서도 먼저 간 거 급등한 거 매도하시고 못 간 거 찾기 그러면 제가 이거 여기서는 좀 빨간 색깔로 좀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그룹의 이제 오늘 현대차 어제부터 현대차 그룹의 실적들이 잘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 현대글로비스트, 현대, 오태업의 현대위원은 매매하지 마 내지 오히려 관망 전략이고요. 여기서는 최근에 현대건설과 현대, 로템, 기아. 그런데 기아는 7자가 보이는 7만 원대부터 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현대건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는데 5만 원부터는 비율 매도. 그래서 현대건설을 현대, 로템으로 이동하는 전략. 그리고 삼성그룹 거버넌스에서는 아까 공부한 대로 호텔실라우나 삼성생명의 집중. 그리고 이제 5월 1일부터 출범하는 LX그룹은 LG하우시스의 집중. 왜냐하면 실리콘웍스나 LG상사가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DL그룹, 대림산업그룹은 DLENC나 대림비엔코의 집중. 이렇게 같은 거버넌스 전략에도 차별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쪽이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그런데 한전기술은 저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내지는 시세차익을 현실화시키는 영역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기 탈원전 정책에서 제일 못 간 게 한국전력과 한전산업입니다. 이쪽으로 이동.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서는 작년도부터 집중해 KCC.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못 간 부산산업이나 한의현대 시민센터 이렇게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확 감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KCC 한정기술 각도 보시면 이거 무슨 제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작전주 카지노 각도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우리나라 대표는 삼성전자를 죽이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게 이제 차별화 핀셋 전략의 거버넌스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이제는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 내지는 지금 신규로 이 종목이 이제부터 좋아 봅니다 하고 옆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상대 속도 전략을 감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정기술 매도해서 이런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정말 못 갔네요 한국 전력. 한국 전력 이게 이제 KT같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력이라든지 한전 산업.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국가산업. 왜 전력 수급이라든지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틀이 변할 수 있는 거. 그중에서 아직도 바닥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도주는 갔어요. 그럼 후발주를 찾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요즘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건 주도주는 맞고 아직도 저는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일 년 후에는 한 칠팔만 원 갈 거 같거든요. 지금은 얼만가요? 오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그러면 이제 옆에 그림이 뭐냐면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라고 해갖고 유월달에 이 이제 우리나라 철도망에 대한 국토부에서 대규모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건 빠지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럴 때 현대건설은 5만 원을 기준으로 밑으로 10% 위로 10% 오늘 실적의 노출에 따라 2, 4분기 컨센서스 그다음에 또 오세훈 시장의 속도 뭐 여러 가지가 종합돼갖고 그동안 재료 노출 이제 이미 더 어느 정도 반영됐어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추가 에너지가 나올 건지가 5만 5천 원과 4만 5천 원에 여기 형성된 거래량이나 규모 같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6월달이니까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이 종목은 지그재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눌목 전략 내지는 추경 매수는 자제 그리고 이미 싸게 사신 분들은 비율 매도하면서 여기서도 상대 속도 전략을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대 속도 전략이냐 이렇게 표를 잡아요.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GS건설이 대장인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나 속도가 생각보다 늦으면 이게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GTX라든지 지하화 전략은 일단 도시재생이나 요새 희림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하화나 GTX 하면 딱 특수건설이나 동화지진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딱 나옵니다. 독점 기업의 이런 종목들로 이제 현대건설을 비율 매도해서 특수건설이나 동화지진이나 또 KCC가 너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계열사의 KCC 건설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철도 섹터입니다. 이제 철도 섹터에서 현대로템, 푸른기술, 대아이테이 이런 종목들은 다 바닥을 기고 있거나 아직까지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의 6월달에 대규모, 내년도 대선까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속도감이 이제는 철도주에 나오나. 그리고 이게 또 북방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선 전략과 연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 백신 약은 이게 뭐예요? 정부의 색깔이 쿼드보다는 친중이나 친북 전략의 그 흐름은, 방향성은 계속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골고리의 에너지를 또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쪽에는 이 대한제강, 고려제강, KG동부제철 그래프 보시면 아까 KCC 같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면서 여기서도 이제 도시 재생 때 수도관 노후화 이런 거 하면 딱 한국 주철관이나 동양철관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대 속도 전략으로 아직 못 간 것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유통 물류에서도 보시면 HMM이 KCC 같은 파동입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로 페노션이 그 깹을 메꾸는 후발주로 될 건가. 네,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주 쪽은 제가 이게 빨간색은 롯데주 쪽. 까만색으로 다닌 건 이제 까만색은 안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검은색은. 여기서 어떤 직관이 나옵니까? 이제는 너무 급등한 거 쉬고. 네. 상대 속도로 주도적 물줄기는 소비, 유통, 철강, 철도, 건설, S,G 똑같지만 거버넌스. 그래서 여기서도 핀셋 전략으로 넘어간 것이고 후발주나 순환 사이클. 그리고 테마로서는 아직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건 기간 산업의 전략인 철도. 이렇게 특화시켜서 압축 핀셋 전략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이 더 어려워집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오늘 또 무료 공개방송 방송에서 못다 하신 이야기 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또 거기에서 실전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타이밍 조절을 한번 생방송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